외출이 어려운 요즘, 대부분 하루를 실내에서 보냅니다. 우리가 매일 머무르는 실내 환경, 과연 안전할까요?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각종 세균, 바이러스 및 먼지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. 공기 청정으로는 유액가스, 각종 부유 세균 및 바이러스들이 걸러지지 않아 주기적인 환기는 필수입니다. 하지만 각종 대기오염과 폭염 및 한파 등으로 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내 공기,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? 환기와 공기 청정, 세균까지 잡는 힘필 휴벤으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해보세요. 휴벤은 미세먼지가 걸러진 깨끗한 공기는 집 안으로 보내주고, 실내 각종 유액가스는 집 밖으로 배출하여 신선하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시켜주는 환기 가전입니다. 천장의 공기 통로를 통해 거실, 침실, 공부방 등 집 안 전체의 공기질을 장애물 없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고성능 필터 시스템으로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며, UV LED 모듈이 적용되어 각종 유액 세균 및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. 컨트롤러를 통해 공기질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, 공기 오염도를 좋음, 보통, 나쁨, 매우 나쁨, 4단계로 표시하여 공기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신선한 공기가 필요할 때, 환기 모드, 미세먼지가 많은 날, 공기 청정 모드, 간절기 열 교환 없이 실내 환경을 유지해주는 바이패스 모드, 상황에 맞는 다양한 모드로 관리할 수 있으며, 자동 모드 운전 시 현재 공기 상태를 측정하여 알아서 스스로 관리해줍니다. 청소와 필터 교환 시 컨트롤러에 표시되어 필터 주기도 손쉽게 체크할 수 있으며, 필터 또한 손쉽게 교환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휴벤은 열 교환 시스템으로 겨울철은 덜 차고, 여름엔 덜 더운 공기로 실내 생활하기 좋은 적정한 온습도 유지가 가능하며, 냉난방비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. 또한 고성능 단열 소재 EPP로 결로 방지 효과도 지니고 있습니다. 환기, 공기청정, 살균까지 모두 한 번에 올바른 환기가전 힘펠 휴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